대학생으로 완벽 변신한 박혜진, 오연서 씨. 막 커플이 된 두 사람은 어색해서 더 설레는 데이트를 시작합니다. 오늘 예쁘다. 소소하고 평범한 데이트를 이어가는 두 사람의 달달한 모습은 영화를 보는 내내 훈훈한 미소를 머금게 할 예정이라는데요. 이거 피 아니어. 그중 유정 선배의 최고의 심쿵대사가 있습니다. 설화, 따뜻한 걸로 새로 주문했어. 설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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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? 마성의 한마디, 설화. 설화, 안녕? 오디오 딸 때 그거를 설화를 한 5분 동안 냈어요. 설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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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화만. 느낌이 다 다르네요? 여기저기 쓰신다고. 아, 그 현미처럼 다 다른 설화군요. 아, 그러면 한 세 가지만 버전을 다르게 보여주신다면. 설화. 설화? 설화. 설화. 어, 네. 아, 그런데 두 분 실제로 경상도. 제가 부산이고요. 네. 연서 씨는. 네, 저는 창녕. 어, 우주단. 네, 정선은 부산이에요? 자, 여기서 그냥 지나갈 수 없죠. 설화. 네? 밥 먹자. 이 심쿵 대사의 경상도 버전은 어떨까요? 설화. 법은? 부럽다. 밥을 하는 거죠. 밥은. 진짜 다들 너무 친하신 것 같아요. 부럽네요. 이렇게 편한 모습들이 아마 작품 속에서도 녹아날 거예요. 그런 모습들 찾아보시는 것도 명의가 될 것 같아요. 올 폼 유정 선배의 덫에 걸려보는 건 어떨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다음 answer.